말하고 올까?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? 머리가 그렇게 나빠? 뭐? 엄마랑 나랑은 그런 사이 아니라고 아니,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너네 엄마는 너 데리러 온다고 거짓말이라도 하고 갔지 어? 너네 엄마 돌아오면 너나 잘해 그땐 나도 상관 안 할게니까 거짓말 아니다 돈 벌면 온답해 온답했다 그걸 아직 믿냐? 거 봐 엄마랑 잘 사는 애들 놀랬는데 너 왜 자꾸 나한테로 지하냐? 너나 나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엄마가 머리들이라고 너 안 나 där Animals тебе 왜 자꾸 너 너 엄마 내가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